김사모 광주 광산구청장이 취임 3년을 맞아서 앞으로의 구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. 김사모 구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사회 방역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 포윤복지 등 8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탈코로나와 지혜로운 행복도시를 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김사모 구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